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외국 기업들도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나오면서 당장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삼성 SK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해를 끼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수출시장에서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의미 있게 화웨이 스마트폰을 영향을 받았고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받았죠. 삼성 스마트폰한테는 도움을 물량 기준으로는 준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얼마나 도움을 받겠냐를 보면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2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요. 오늘따라 힘 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힘을 차게 했다는 것은 방송을 오래 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힘이 빠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무시하시고요. 계속 얘기합시다. 그런 의미 없는 얘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정말 상당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나 큰 반도체에 우리가 이 반도체를 최근에 너무 스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반도체인데. 큰아들은 서울 가서 잘 공부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반도체. 특히나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으로. 우리 큰아들 옆집에서 건드릴 수도 있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쭉 반도체 전문가를 찾다가 당연히. 결국은 찾았습니다. 이분입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일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 우리 센터장님. 오늘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삼성 SK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건지 등등에서 오늘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결론 가능합니까? 뭐 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노근창 센터장님께서 지금 최근에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죠. 미국이 화웨이를 막 후드려가 죽일듯이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1위 회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버 기준으로도 보면 4위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2인 회사고요. 그래서 전세계 전세계 2등인 회사죠. 그래서 나름 상당히 왜냐하면 네트워크 장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네트워크 장비는 고독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돈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화웨이를 작년에 5월 16일 날 미국에서 제재를 했죠. 화웨이랑 화웨이 계열사 70개 회사에 대해서. 1년 전이에요? 네. 1년 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해서 어쨌든 수출에 대해서는 다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의 제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제재도 불구하고 작년에 화웨이가 매출액이 19% 늘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이제 6% 늘었습니다. 제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제재하는 척만 한 거예요? 제재를 실제로 해당이 되는 게 구글이고요. 나머지는 다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작년 5월 16일 날 제재를 하고 나서 6월 29일 날 오사카 에이펙 때 트럼프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미국 기업들 화웨이에 공급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그게 됐는데 다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 마켓이라고 다운로드를 거기서 앱으로 하고 유튜브 지메일 그런 게 되는데 어차피 유튜브하고 지메일은 중국에서는 못 씁니다. 중국 쪽은 아닌데 하웨이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2억 500대 팔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억대라고 보시면 1억대가 중국, 1억대가 수출이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 많이 수출하죠? 유럽,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그렇게 팔았는데 작년에 이제 그 제재가 들어가면서 구글이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해서 OS 업데이트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트 시리즈가 하웨이는 제일 비싼 제품인데요. 메이트 30부터는 구글이 OS 업데이트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딱 영향 받은 거는 그 부분만 받았고 콜컴이든 아니면 서버 쪽에 인텔이든 인텔이 이제 서버 시피를 만드니까 그런 쪽은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제재였고요. 1차 제재는 어쨌든 무역 분쟁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을 상당히 고도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또 재선도 해야 되니까 올해 적당한 선에서 봉합을 시킨 거고요. 알려진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한 거군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19% 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웨이가 사실은 2018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26.4%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제가 2억 대 중에서 1억 대를 중국에서 팔고 1억 대를 수출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 점유율이 26.4%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39%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국 소비네요. 네. 그래서 일단 하웨이 시키자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른 중국산 스마트폰을 안 사고 하웨이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매출액이 30% 늘었습니다. 하웨이가. 오히려 제일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하웨이폰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전부 다 생각했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책임 공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미국 기업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보시면 콜컴 같은 경우에도 AP를 만들지만 하웨이도 자체 자회사의 하이실리콘이라는 또 CPU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설계는 잘하는데 생산은 또 이게 첨단 공정이라서. 네. 네. 예를 들어서 7나노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중국 기업들 중에서 파운드리 하는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14나노밖에. 못 만들고 있고. 네. 네. 그것도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아예 그런 AP까지 생산 못하게 하려고. 이제는 외국 기업들도. 2차 제재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 기업들도 미국 기술을 사용했다면 하웨에 공급할 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2차 제재의 핵심입니다. 거기 이제 TSMC를 겨냥한 건 거죠? TSMC를 필출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반도체 장비에 또 특히 정착, 식각 이런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1, 2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우리 어프라이드 모터링 같은 거. 랩,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공적 정착, 식각은 우리가 노강은 ASML이 다 독점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회사지만 정착, 식각은 미국 기업들이랑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나 이 3개사가 시장을 가점하고 있는데 어떤 반도체들 미국 장비를 안 사용할 수는 없죠. 거기다가 지적재산권 이런 것까지 치면 미국 원천기술에서 자유로운 회사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걸리네요? 뭐 강의로 해석해서 과거에 그런 것까지 한다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동구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렇게 개갈적인 러프한 가이드라인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TSMC만 우리가 거론하는 거지만 실제로 다 파보면 모든 반도체 기술은 다 연결이 됩니다. 자유로운 데가 별로 없군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1차 제재가 하웨이 보고 구글이 OS를 업데이트 안 해줬다는 말은 그거거든요. 중국에서만 팔아라 스마트폰. 괜히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스파이칩을 심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 외국에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혹시나 그렇게 수집하지 않을까. 개인 정보든 국가 정보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한 건데 중국에서만 판다면야 사실 아무 상관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웨이 제재는 사실 네트워크 장비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구글 OS 업데이트 안 해주면서 최첨단 제품인 메이트 시리즈가 해외 수출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재를 했다면 2차 제재는 하웨이 죽어라 합니다. 하웨이 너 이제 만들지 마. 왜냐하면 그런 첨단 그러니까 후진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예를 들어서 TSMC가 파운더리를 안 해주면 첨단 CPU가 없으면 폰 자체가 두뇌가 멍청해지기 때문에 고가폰을 팔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메이트 시리즈든 P시리즈라고 지금 팔고 있는 게 P40이거든요. 이런 제품들도 이제는 중국에서도 못 팔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번 두 번째 제재의 가장 핵심이고요. 적값 분위나 팔아라. 그냥 CPU도 이상한 거 중국에서 SMIC에서 바운더리하고 그리고 하이시지콘이 제조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떨어지는 CPU를 탑재해 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형편없는 회사로 만들려는 거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은 됩니다. 왜냐하면 5G 우리 기지국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 하웨이 마켓셔가 한 35% 정도 됐거든요. 네. 3분의 1.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 맞네요. 그리고 에릭슨이 24%고 노키아가 20%고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웨이가 어쨌든 간에 글로벌하게 5G 장비 중에서 가장 특징은 성능은 되게 좋은데 가격이 또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하웨이 장비를 많이 선호했죠. 국내에서도 우리 U플러스가 하웨이 장비를 쓰고 있고 소프트뱅크도 사실 하웨이 장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이제 뭐 에릭슨이든 이런 쪽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웨이가 이제 또 이 제재가 왜냐하면 이게 핵심 부품이 우리가 모뎜도 있지만 미국 기업들만 또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지국에서 주파수를 증폭을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모뎀 에서 그걸 전환해가지고 밖으로 또 다른 기지국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내주는 그런 증폭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HPA라고 합니다. 하리 그러니까 하이파워 앰플로파이어라고 하거든요. 그 제품은 미국의 코버랑 그 다음에 스카이워스가 가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만 만드는 거예요? 미국 회사들이죠. 걔들이 그걸 공급 안 하면 하웨이가 기지국 장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작년에 수없이 많은 제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한 거는 구글밖에 없었어요. 구글도 OS 업데이트 안 해주니까 결국 하웨이 제품 거의 다 중국에서 팔았고 물론 작년에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하웨이가 작년에 수출 물량이 9600만대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에서 1억 4400만대 팔았고요. 수출 물량이 9600만대인데 상반기에 5500만대 나갔고 하반기에 나간 4천만대는 뭐냐 재고정리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웨이가 갖고 있는 거는 아너스든 이런 아주 저가 라인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글이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재고정리를 하반기에 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출시장에서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의미있게 하웨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반사익을 삼성전자가 받았죠. 중남이든 유럽이든 삼성이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한국한테는 삼성 스마트폰한테는 도움을 물량기준으로는 준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얼마나 도움을 받겠냐를 보면 어차피 삼성전자도 S든 갤럭시 S든 갤럭시 노트든 이런 제품이 많이 나가야지 이익이 증가하는데 A시리즈는 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메이트를 막았기 때문에 삼성이 물량기준으로 증가는 하겠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당당 부분은 이미 다 수출시... 왜냐하면 삼성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웨이가 죽는다고 해서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특별히 혜택을 받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그 혜택은 다른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겠죠. 샤오미든 오포비보가... 아니 그 하웨이가 예를 들어 프리미엄폰을 못 팔게 되면 수출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미엄폰을 찾는 전세계 수요자들 특히 애플 아닌 프리미엄폰은 다 삼성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구글 5에서 메이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메이트 30부터 수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격가는 삼성이 이번 제재가 정말 이번에 진행을 제대로 한다면 수혜를 보겠지만 프리미엄에서는 이미 하웨이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작년 하반기부터. 팔만큼 팔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이 또 이제는 또 나인업도 이제 중저가 나인업도 애플이 스페셜 에디션 2도 제가 빼놨고 해서 사실은 하웨이 물장 빠지는 거에 상당 부분은 또 애플이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포나 비보는 프리미엄폰 못 만들어요? 오포비보도 많이 만들죠. 그런데 오포비보는 사실은 마케팅 능력에 좀 한계가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영역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니고 동남아나 이 정도 수선에서만 동남아, 인디아 이 정도에서만 하고 그냥 유럽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유통상 오픈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시장이 있는데 유통상 통해서 잘못 팔아버리면 이게 부실채권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가거에 우리 펜텍도 그러다가 동유럽하고 중남해에서 몇 천의 어쨌든 니콜 네. 하여튼 니콜이 아니고 떼었습니다. 외상 줬다가 못 받는다. 네. 유통상 잘못 만나가지고 돈을 못 받아? 네. 그래서 오퍼비버는 우리가 나갈 영역은 아시아권이다. 그 이상 가지 말자고 샤오미는 좀 더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샤오미도 유럽이랑 미국은 특히 중국폰이 전혀 안 되고요. 중남미 쪽 MS는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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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삼성은 먼저 그걸 가져가 놓았기 때문에 올해 거기서 더 팔지는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코로나가 없다고 쳤을 때 전체 물량은 늘겠죠. 하웨이 빠지는 물량만큼 그렇지만 그건 다 중저가에서 느는 거지 프리미엄은 이미 작년부터 이미 작년부터 수익 속에 과감한 개선은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재 상황이 어떻게 가든 크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겁니까? 사실 스마트폰은 어쨌든 작년에 하웨이가 수출을 9,800만 대 했으니까 전체 중저가에서는 수혜를 보는 거지만 하웨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되게 괜찮은 회사였죠. 그런데 그런 디멘드가 빠졌을 때 과연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네. 한국 기업들한테 왜냐하면 하웨이가 메모리 만전체를 많이 구매했고 하웨이가 또 특히 디램 용량이 다른 중국 기업들보다는 좀 많이 탑재했습니다. 코네디램 네. 8기가 빠졌었고 그 다음에 서버도 보면 중국 기조로만 주로 팔았지만 우리 SK하닉스의 주요 서버 디램 수요처였고요. 세계 4위 회사입니다. 하웨이가? 네. 그래서 1위 회사가 델, EMC고 2위가 휴레패커드, 3위가 네노버고 하웨이가 4위 회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지국은 좀 걱정도 됩니다. 하웨이가 기지국을 만약에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 사실은 5G에 대한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게 훨씬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웨이를 가면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에서는 대체할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오퍼비고 샤오미뿐만 아니라 또 하웨이가 유사한 회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기지국 장비는 사실은 중국도 보면 GTE라는 회사가 있고 GTE도 블랙리스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주로만 주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지국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하웨이를 저렇게 북포를 못 넣어서 기지국을 못 만드게 하면 그 대안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3위의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이제 노끼아인데요. 노끼아 네트워크스인데 노끼아 네트워크스가 요즘 좀 안 좋아요. 그래서 R&D 능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거에 대한 투애는 엘슨하고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 이제 통신시스템 사업부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만 수혜를 보겠죠. 다만 이제 저희도 이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엄청난 R&D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웨이만큼 그렇게 가격을 좀 내릴 수는 없고 반값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설비 투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거든요. 하웨이 장비를 아예 배제시키려면 그러면 우리가 언택트에 대한 강한 기대가 큰데 지금 그러려면 이제 네트워크의 망이 좀 더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초연결 시대가 다가와야 되는데 5G에서 하웨이가 축출된다면 투자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스토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해서 샀던 하웨이가 이탈 됐을 때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나 하웨이 정상화될 때까지 스마트폰 안 바꾸겠다. 그럴 수도 있다. 중국의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보복적 소비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말 하웨이가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야 하웨이 거 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스마트폰 사지 말자. 그냥 샤오미, 오포비. 물론 그거 계속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한 2, 3년 지나면 바꿔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한 1년 정도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체 주기가 중국에서 좀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상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마냥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구매했던 회사가 멈춰버리면 사실은 공급 강의가 올 수 있겠죠. 서버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네. 그쪽이 공급 강의가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캐파보다 수요가 적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 지금은 서버 디렘하고 PC 디렘이 가격이 아시겠지만 4월에만 서버 디렘이 18%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PC 디렘도 12% 올랐고. 그래서 대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은데. 되게 좋은데. 그런데 하웨이가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서버 투자도 못하고 스마트폰 구매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애들이 서버 PC 디렘을 위주로 그러니까 모바일 디렘을 아예 안 만들겠죠. 그러면 그것만큼 캐파는 서버하고 PC에 할당이 되면 서버 PC 디렘의 공급 강의가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의 제일 큰 걱정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웨이가 그래서 1년치 재고를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 달인데. 아, 막 사다리고 있군요, 지금. 네. 7개월 남았죠, 올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하게 재고 축적을 하고 있고요. 뭐에 대한 재고? 디렘이든 랜드든 아니면 CPU에 대한 파운드리 계약이든 그런 걸 해서. 나중에 제재 들어오더라도. 네. 한 최소한 많은 시간은 버틸 수 있는 물량을 확보는 하는데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저 회사가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폰을 잘 안 삽니다. 사람들이. AS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수요에는 좀 찬물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대체가 안 될 거예요, 하웨이를. 그것만큼 수요가 일시적으로라도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좀 시장보다는 물론 소재자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 큰 기업인 삼성, 하이닉스가 이번 장에서 좀 소외를 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만 놓고 보면 어때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전체 메모리 반도체 한 20% 내에. 정확하게 저희도 하이닉스가 공개를 안 하니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한 20% 정도가 하웨이이고 전체 메모리 반도체 거래선 믹스에서 디렛만 놓고 보면 특히 수익성이 제일 좋은 디렛만 놓고 보면 한 30%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영향이 있죠. 그런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5월 16일에 딱 정확하게 이제 하웨이 제재가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한 15% 주가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에는 스마트폰 수세가 더 클 수도 있겠다 해서 왜냐하면 또 삼성은 하웨이에 또 메모리 반도체 거의 안 넣습니다. 삼성이 하웨이에 넣는 거는 리지드 올레드라고 해서 세계 마켓이 독점하고 있는 그 제품은 하웨이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리지드 올레드를 주로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올레드도 일부 나갔죠. 작년에는. 뭐 BOE 물량도 일부 쓰긴 했지만 하웨이가. 그래서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하웨이의 이탈이 어쨌든 걱정거리였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는 하웨이가 별로 삼성 거를 안치고 큰 영향은 없다. 다이닉스랑 마이크론 거를 줄었었거든요. 두 회사가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미국 기업들이 제재 풀어달라고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고 특히 콜컴, 인텔 이런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하웨이 중요한 고객이고 좋은 고객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가는 더 빨리 회복됐습니다. 삼성은 크게 나쁠 건 아직은 별로 안 보이고 하이닉스는 조금 더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아이너리카 하는 게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하이닉스 메모리를 더 집중적으로 지금은 막 재고 축적하는 기간이니까 거래전에서 원래 10개 살 거를 수 20개 산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가라는 거랑 다를 때 또 실적은 2분기, 3분기에는 오히려 하웨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요. 9월 말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전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의 2분기, 3분기 실정은 아마 시장 컨셉보다는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쪽은 좀 일정 부분 하웨이가 선구매하는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든 살 수 있습니까? 즉 하이닉스가 물량 못 대거나 마이크론 가서 사오거나 삼성전자한테도 사거나 그렇게도 할 겁니다. 그렇게도 할 거고요. 그래서 원래 하웨이는 이상하게 우리 대만의 팍스콘과 더불어서 삼성하면 적대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두 회사의 이미지가 팍스콘은 여우, 하웨이는 늑대라는 자기들 회사의 동물로 비교했을 때 그런 철학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객가 동물이 삼성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하웨이가 생산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주는데 하웨이가 누구 손님이었어? 하면 하이닉스 손님이었다 그러면 하이닉스만 죽수는 건지 아니면 하이닉스는 거기서 안 산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좀 싸게 드릴게요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삼선짜장이나 간짜장이나 그게 그거면 그런 시장인지 아니면 이 고객이 날아가면 우리는 우리만 손해봐 이런 시장인지 궁금해서요. 결국은 디렘이라는 산업이 3개사가 가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그래? 그럼 하웨이가 안 사면 샤오미랑 오프한테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겠죠. 그럼 그게 마켓 프라이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3사가 골고루 다운되면 다운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출하량에 어차피 스마트폰은 하웨이 폰을 없다고 해서 하웨이 제품만 10년간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2, 3년 내에 다른 제품 사겠죠. 다른 중국 제품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마찰적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가격 내고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또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웨이가 이탈 됐을 때 저희는 메모리 공급가인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버 쪽도 그렇고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하웨이가 이탈 됐을 때 특히 올 4분기부터는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출하량도 좀 생각보다 좋지 않겠지만 가격이 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메모리 사이클이 좀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 혹은 부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안 좋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스마트 부품은 하웨이에 안 넣는 회사들은 좋겠죠. 삼성에 넣는 회사가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사 스마트폰은 중저가에서는 물량이 많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웨이가 그런 중저가 나인업은 동남아, 중남미, 서유럽, 동유럽 이런 쪽에서 MS가 있습니다. 올드 모델을 많이 팔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물량은 상당 부분 삼성이 가져오니까 삼성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애플인데 애플이 전체 출하량이 한 10에서 15%가 중국이거든요. 정말 저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애플을 안 살 거예요. 작년에는 트럼프가 제재하듯이 했다가 결국은 큰 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애플을 안 산다. 작년에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중국에서 좀 판매가 됐는데 이제 2차 제재니까 이번에는 정말 중국에서 아이폰 사면 9월 달 이후에 사면 매국도 되는 거죠. 거기서 하여튼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도 직업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플 기업들 관련주들은 영향이 있겠지만 다만 애플이라는 회사가 워낙 또 이게 하웨이가 빠지는 것만큼 애플도 최근에는 스페셜 에디션 2든 내년에 또 유사한 중대가 모델도 내놓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겁니다. 휴대폰 시장은 변화 크겠는데요. 진짜. 10%가 애플인데 애플이 안 사면 그 사람들은 뭐든 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휴대폰 잘 바꾸기로 유명한 층일 텐데 샤오미 오포 비보로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그래 봐십니다. 삼성은 삼성은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이미 또 중국 시장이 수익성이 되게 취약합니다. 유통 마진이 되게 많이 유통상들이 많이 챙겨가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제재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가 11월 3일이거든. 그래서 사실 9월 기준으로 한 달 반 정도 뵙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있지만 지금 하위를 때리는 것은 작년에는 무슨 칩을 심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스파이칩 심어가지고 미국 다 빼간다. 사실 그래서 제재 들어간 건데 지금 1년 동안 칩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내치의 실패를 중국으로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11월 3일 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전에도 무슨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맞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 기업들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인텔, 퀄컵 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본질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120일간 유예기간을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유예기간, 작년에도 주진했지만 할라우면 바로 해야지. 좀 길고 그래서 사실은 또 9월 말 정도 10월 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재선 딱 끝난 타이밍이 한 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물량은 되고는 이미지 다 있잖아. 확보했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 축가가 팍 빠져야 되거든요. 작년은 제가 나오자마자 15% 빠졌습니다. 하이닉 축가가. 지금 빠지지도 않아요. 하이닉 축가. 왜냐하면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제재가 실현 안 되는 경우를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할 듯 하다가 결국은 뭐 어쨌든 거기다 트럼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물론 하웨이가 북영 기업이라고 대부분 믿고 있으니까 뭐 지분 같은 것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비상장이고 그렇지만 또 기업한테까지 이걸 또 전가하는 거는 블랙리스트에 넣어놓긴 했는데 특별하게 또 잡혀있는 것도 네이다에서 걸린 것도 별로 근거도 약하고 해서 그리고 GTE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GTE야 작은 기업이니까 근데 하웨이는 워낙 큰 기업이고 미국들 미국 기업들도 되게 피해가 많고요. 또 하웨이가 또 캐나다 이런 쪽에는 되게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에 기부도 많이 해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특히 벤쿠버나 이런 데 가보면 중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사람 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좀 뭐 지역별로 좀 더 그런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20일 동안에 해소 해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웨이 가수요가 붙어가지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수요 효과가 더 커서 2분기 3분기는 뭐 실적은 나올 거예요. 다만 주가는 실적보다는 미래를 보고 센티멘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센티멘트에는 좀 뭔가 하나 큰 어떻게 보면 좀 저지선이 하나 생긴 거는 많죠. 그렇지만 바로 하락하기는 힘든 게 120일 동안에 바뀔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올해 만들 부품 재고를 다 축적해놓으면 우리 김 프로님 얘기대로 재선 끝나고 나서 그런 게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죠. 인텔 콜컴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왜 자꾸 막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글로벌 수혜도 죽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제재들을 받다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반도체에 수입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갈 거냐.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기술자들 많이 빼온다는 얘기도 뉴스로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SMIC인가 거기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좀 투입해 갖고 뭐 7나노 5나노 한번 가보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제가 그래서 중국에 메모리 굴기 때문에 저도 중국을 여러 번 갔습니다. SMIC는 메모리는 아니지만 상장된 회사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방문도 해봤는데 여전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참 그런 게 반도체는 가짜를 쓰면 안 돼요. 가짜? 질 떨어지는 제품이거나 해적판이 없어요. 반도체는 진짜 써야지 아무리 나쁜 제품도 좋아 보이거든요. 반도체는 반도체 가짜는 없다. 반도체는 짝퉁이 어딨어요. 반도체는 짝퉁을 쓰는 순간에 그건 제품이 안 됩니다. 이거 헤드라인으로 하면 되겠다. 반도체는 가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D램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국에 보면 푸젠진아랑 그다음에 우리 CXMT라고 창신메모리 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D램을 개발했다는데 제가 창신메모리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대만 갔을 때도 자기들 개발했다고 뉴스 뜨고 그랬는데 샘플을 받은 데가 없더라고요. 샘플 테스트도 안 했는데 그건 개발이라는 거는 좀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도 지금 특히 반도체 회사도 많이 힘드니까 펀딩을 많이 하거든요. 펀딩용이라고 저는 D램은 보고 있고 YMTC라고 해서 우리 우한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한은 양쯔강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을 가보셨구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한은 제가 갈 기회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 비상장이라서 가보셨으면 제가 지금부터 방송 중단하고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YMTC가 어쨌든 랜드프레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만들고 있고 상당히 자기들은 첨단 공장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좀 저급한 제품이고 주로 가봤자 중국 블랙마켓에 들어가는 일부 제품에 탑재가 되지 않았을까를 보고 있고요. 첨단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제품을 쓰면 갑자기 폰이 꺼진다거나 이상하게 되겠죠. 데이터가 다 갑자기 굴렀는데 앱이 실행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런 폰은 특히 우리가 산자이 폰도 그런 메모리는 못 넣죠. 산자이 폰도 가짜 뭐 짝퉁폰도 실질적으로 반도체만 좋은 거 써야 돼요. 짝퉁폰 안에도 반도체는 진짜를 써야 된다. 진짜를 써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저 노곤창 상사장이 아마 우리 신과 함께 처음 나온 게 한 2년 전쯤이에요. 아시죠? 네. 반도체 막 대전 있었잖아. 네. 저기 저 있잖아. 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때 시종일관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 반도체 굴기 그거 너무 가대 표장된 겁니다. 최소한 내가 가보니까 5년은 기술력으로 5년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D램은 여전히 믿어서는 안 돼요. YMTC만 생산하는데 아마 천문학적인 적자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니스도 저렇게 랜드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물론 뭐 하반기에 흑자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랜드는 또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도 적자거든요. 아 그렇게 기술력의 차이가 있나요? 삼성은 왜냐하면 이게 랜드도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가격 불문하고 삽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컨트롤 ic가 좋다 하면 데이터 센터용 랜드 시장은 그러니까 랜드랑 그 다음에 ssd 시장은 사실은 삼성하고 인텔이 가저마다 지금 인텔까지도 이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nvme pgi generation 4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인텔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ssd 컨트롤 ic랑 이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일단 아니 그거 자체를 뭐래. 그거 지금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서버잖아요. 하이퍼 스케일 서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인텔에 예를 들어서 cpu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cpu가 전체 원가에 한 60% 됩니다. 엄청 비싼 거죠. 서버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디렘하고 랜드가 합쳐서 뭐 아주 고강일 때는 한 한 30% 가까이 되고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작년 기준으로는 한 20%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장장치가 있고 디렘이 있고 디렘은 보통 우리가 딤이라고 표현하는데 듀얼인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보통 이제 32GB에서 64GB가 서버 한 대에 들어갑니다. 바이트가. 그리고 이제 랜드 같은 경우는 뭐 테라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AI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SSD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드디스크 같은 건 거죠? 하드디스크를 대체한 거죠. 하드디스크는 자기장 테이프로 만든 거라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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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랜드 플래시랑 그 다음에 컨트롤 IC랑 또 일부 디렘도 들어갑니다. 메모리 카드 같은 거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뭐 그렇지만 좀 크긴 하죠. 네. 그보다 크지만 랜드가 거기 들어간다. 네. 거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랜드 자체 경쟁력도 있지만 컨트롤 IC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빨리 부르고 빨리 읽고 써야 되는데 컨트롤 IC가 후지면 그거 데이터를 빨리 못 불러들이면 랜드랑 살 때는 묶어서 팔아요? 네. 같이 팝니다. 같이. 그래서 하이닉스 랜드는 비싸게 못 판다? 네. 왜냐하면 컨트롤 IC 기술이 데이터센터 쪽으로는 있는 회사가 삼성하고 저기 인텔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 또 파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되게 로커 되게 개발을 잘 해가지고 뭐 애플 쪽으로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인터넷은 랜드 안 만들잖아요? 네. 인터넷은 랜드를 안 만들죠? 인터넷은 랜드를 만들죠. 그래서 가까이 마이크로니랑 서로 제휴도 많이 했죠. 아 그래서 그쪽에서 아이엠플렛이라는 회사도 같이 하이닉스는 그럼 IC 만드는 회사 뭐 하나 잡아야 되겠네요. 컨트롤 IC 회사를 이제 하이닉스가 SSD 컨트롤 IC를 특히 데이터센터 쪽으로 노트북 쪽은 뭐 할 수도 있고요. 하고도 있고 근데 이 SSD 데이터센터 쪽은 하이닉스가 정말 돈 많이 썼습니다. 컨트롤 IC 개발하려고 근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결과물 나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도시바도 실패했어요. 아 그래서 싸게 같은 값에 싸게 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돈 드리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전거 노트북을 오토바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쪽은 네. 자동차 만드는 정도의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성공한 회사가 삼성하고 인텔이었는데 인텔까지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누머기는 하지만 인텔이 그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삼성에 낸 데는 마진이 좋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하물면 YMTC는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중국 정부가 무제한으로 뭐 돈 찍어가지고 계속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네. 근데 그 정도로 적자가 많이 나면 지칠입니다. 전국에서 아무리 돈을 넣고 싶어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다시 드렸냐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 딱 매수 주문을 딱 칠 때 그 생각이 딱 나요. 반도체 굴기 아 중국에 네.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하는 경제방송에 우리 노우찬 사장님 모셔가지고 계속 그걸 집요하게 여쭤봤잖아요. 네. 그거 몇 년이냐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그거를 언론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크게 다뤄줘요. 그렇게 해야 뭐가 위험해 보이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열등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볼 때 근데 정통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거 약간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계속 방송을 그걸 한 거거든 지금도 그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 디렘은 특히 그렇고요. 디렘은 아직도 샘플도 제대로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고 근데 랜드는 이미 또 YMTC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랜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글로벌하게 6개 있습니다. 삼성, 아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도시바, 인텔, 마이크론 6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근데 그중에서 흑자가 제대로 내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으니 얼마나 얘네들은 꼭 간가상각도 해야 되니까 적자폭이 훨씬 커겠죠. 엄청 고난의 길이 남아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최근에 펀딩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YMTC가 그래서 적자일 것 뻔히 알면서도 네. 북산화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리 제조 공적본드 이런 데서 들어가주면 되니까요. 네. 칭하유니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가 전체 수요의 한 30%거든요. 70%는 또 돈 되는 거 많습니다. 이래서 모뎀 만든다. 그러면 뭐 AP 같은 거 만든다. 많지요. 중국에도 하이슬리콘 아까 저기 우리 하웨이 자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리드코어 그 다음에 우리 칭하유니그룹에서 예전에 스프레드트럼이라고 M&A를 했죠. 우리가 이미지센서나 이런 강악 반도체도 많고요. 반도체가 정말 많아요.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는 아직도 인피니언이 깎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무궁하게 많은데 우리는 메모리 그중에서 D램만 주력으로 하니까 이것 뺏기면 그런 약간 착시가 있네요. D램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제가 중국 정부라면 메모리 해보고 정말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 펀드를 이제는 차라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돌리는 게 낫다 어차피 갈 돈인데 그러면 삼성하이닉스가 그걸 안정적으로 주느냐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야 크게 허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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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한테 공급하는데 중국에도 공장 다 있잖아요. 시안이 벌써 이제 24만장까지 캐파가 됩니다. 시안이 낸드 기줄로 삼성이 그리고 하이닉스도 우시에 D램 캐파 계속해서 신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제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수출 규제 대상단이었어요. 일본이 작년에 소재 수출 규제 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거기에 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트럼프가 정말 악정이 돼서 이제 그래요? TSMC만 우리가 하지 말고 한번 다 해볼까? 애국기업들 그렇게 학대한다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왜냐하면 I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상권이 연결이 되고 크로스 라이센싱이 어느 정도까지 종료가 되는지 저희가 그건 확인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건 사실 기업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건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또 삼성 하이닉스만의 문제 아니야. 글로벌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유럽의 네덜레나 아까 얘기한 SML 그런 회사라든지 독일 일본 할 것 다 걸리니까 그거가 실효성이 있을까? 아무리 트럼프라지만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구구는. 그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궁금한 시장 전망, 가격 전망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제품 가격 전망. 아니 제품 말고요. 삼성 하이닉스. 그 제품 가격 전망이 반영된 주가 전망. 삼성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어쨌든 하웨이 제재 때문에 위가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록 유동성 장세니까 위는 열려있지 않다. 네. 그래서 유동성 장세니까 수급으로 막 그냥 팍 가면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하웨이 이슈 때문에 위가 열려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물론 메모리 가격이 빠져버리면 삼성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유리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또 할 것도 많고 또 앞으로 또 통신 장비도 네. 네트워크 장비도 그렇고 또 뭐 특히 폴더블 폰도 또 드라이브도 많이 걸고 해서 또 메모리 만두체도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삼성 마이닌이 또 다른 기업하고 또 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삼성 마이닌은 떨어진 속도가 조금 완만한 게 아까 말했던 컨트롤 아잇이나 이런 좀 첨단 그런 자기만의 방어막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태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낫죠. 삼성전자가 낫고 다만 둘 다 이가 엄청 뚫려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럽니다. 야 지금 실적 망가진 회사들도 유동성으로 가는데 이 두 회사가 뭐 이런 이슈로 안 가면 되겠냐 그런데 묘하게도 삼성아이닌스는 반드시 번더멘탈을만 점검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막아놔서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풀린다면 이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면 아마 공매도도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딱 9월이에요. 공매도가 9월에 그것까지 가면 보고 트럼프가 제재도 9월이고 만약에 제가 반도체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이 반주체 주식은 9월이니까 최소한 뭐 한 지금은 워낙 유동성 강사라서 저도 말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시청자들은 또 그렇게 나쁘게 말했는데 주가는 막 광창관에 그렇게 또 그런 일이 또 왜냐하면 그래 9월 말에 있을 일을 왜 벌써 고민하냐 해서 당기 낼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월, 11월에 북방부에 다시 글로벌 2차 팬덤의 웨이브가 온다는데 지금 장세만 보면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실적 망가지는 기업도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만 이제 8월 되면 좀 긴장을 하시는 게 맞고요.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2분기 실적 나오는 어쨌든 7월 말부터는 조금 동부분을 좀 더 접근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으로 가서 말도 안 되게 밸루에이션 나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보다는 확실하게 펀더멘탈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물량 자체를 이제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고점 매도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어느 시점에 이제 고점이 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그래서 고점 매도 관점에서 삼성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팔기 보다는 한 두 달 지켜보면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정말 9월 말 지나서 하웨이 이슈가 정말 현실화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재선까지도 또 일부 물량은 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웨이 건이 없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1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즈는 왔고요. 2분기에 보시면 제가 대만 기업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걔들은 월별 실적을 공지를 하니까요. 디렘 회사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마이너한 기업 중에 나냐텍이 있고 윈본드가 있는데 4월 실적이 매출이 다 5%씩 늘었습니다. 5%씩 늘었습니다. 3월보다. 이유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PC 디렘 가격이 12% 올랐고요. 3월 대비. PC 수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근무 때문에. 대만의 노트북 회사들을 보면 2분기에 노트북이 일단은 특히 4월 달은 분량이 3월 4월 달은 노트북이 한 거의 1600만 대 나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노트북은 저희가 봤을 때는 1분기보다 최소 한 30-40%는 넣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보니까 대만의 노트북 회사들 정말 많고 노트북 ODM 회사들 많고요. 마더보드 회사들 많은데 실적이 4월 달이 다 좋습니다. 5월 달도 그 추세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디렘 회사들, 작은 디렘 회사 실적도 그런데 우리도 한국도 5월 달 초초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메모리는 이런 이유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 오른 효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이제부터는 오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낙폭가 대조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고 오면서 제일 좋아 보이는 삼성전을 대고 샀잖아요. 거기다가 제를 뿌렸네. 그래서 트럼프가 한번 에라이? 이렇게 대가 못해버린 거네. 젤는 뿌렸고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거고 2분기, 3분기는 하웨이 가수요 때문에 가격도 한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화웨이가 휴대폰 만드는 회사이고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네. 휴대폰은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누군가는 만들어낼 거다. 대체해야겠죠. 화웨이 폰만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네. 서버도 사실 화웨이 매니저 플레이가 아니고 원래 서버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제재 먼저 걸린 회사가 있습니다. 수공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에이팩 가기 전에 그 회사를 제재해 블랙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서버 쪽은 그 회사가 더 막강하고요. 네. 중국에 인스퍼라는 서버 회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서버도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하웨이를 대체할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지금은 세지만 샤오미랑 오퍼가 어느 정도는 뺏어오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 5G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G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통신사 우리 T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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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고 그랬어요. 네. 스프린터가 인수했다가 다시 또 그런데 5G가 조만간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될 거냐고 물어보면 손정희가 T모바일 인수했는데 손정희는 5G 할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우리 기대감 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도 날라가. 그런데 어차피 미국 기업 캐리어들은 에리슨 노키아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또 일부 삼성도 5G 계속해서 어쨌든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이 스프린트에도 네트워크 장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5G의 일정에는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당연히 없는데 유럽하고 범 글로벌이 문제죠. 그런데 최근에는 영국 보다폰도 하웨이가 안 쓰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묘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유럽도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보다폼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쓰겠다. 하웨이 거.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안 쓰면 비싼 장비를 써야 되고 비싼 장비 쓰려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투자. 2배 해전거 나오겠죠. 투자하는데 돈이 없고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돈 없는데 투자를 지금 꼭 왜 해야 되냐고 생각하면 계속 일정이 미뤄질 요인들만 많아지면 네. 문제는 반도체 회사 걱정할 게 아니라 네. 5G 관련 장비는 거기 납품 못하면 제로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더 걱정스러운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기 장비 가격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깎아주지는 않겠죠. 걔들이 걔들은 그거로 먹고 살아요. 오니 그거만 하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절대 뭐 노를 져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하웨이 통신 장비를 네트워크 장비를 못 쓰는 거는 안 사줘서 그 파일을 사주지 말라 그래서 아니면 못 만들어서 왜냐하면 하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HPA라는 아 못 만들 수 있는 네. RF 앰프가 있거든요. 그거는 코버하고 스카이워스가 거의 기지국 쪽은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걔들이 공급 못하면 주파수를 못 쏘기 때문에 못 만든다. 기지국 장비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 아날로그 기술이 없으면 그게 정말 필요 없는 박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제재가 가버리면 네. 5G 탁산 속도가 늦어질 것 같아요. 미국이 아마 스케줄로 가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날 다른 게스트 오신 것보다 같은 시간에 정보량은 한 두 배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효율적인 방송이에요. 거의 두 시간 정도 한 것 같은 정보량이 오늘 다 한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녁에 소주 하실 때 그 속도와 이 방송에서 말씀하실 속도와 비슷하네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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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